광주시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주화를 공개했습니다. 어제 첫 공개된 기념주화는 액면 금액 3만원으로 은으로 만들어졌고 지름 32mm의 무게 14g입니다. 주화 앞면에는 접영선수의 모습이, 뒷면에는 대회 슬로건과 로고가 담겨 있습니다. 한편 수영선수권대회와 마스터대회 선수촌장에는 최종삼 리우올림픽 한국선수단 총감독이 위촉됐습니다. 최 선수촌장은 오는 6월부터 석 달 동안 한국선수와 외국선수들이 묵을 숙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.